화력을 눌러서 오깨거리 지워나 굿 근데 이쪽으로 간다 하나 버라 버투 셋 버즈프로 좋아요 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입장춘 엉구렁입니다 하나 버라 두 버투 셋 버즈프로 요게 신규 세팅이라 요거를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해보자 가까운거부터 초밥 굉장히 오랜만인데 쭈쭈 어? 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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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앞으로 쭈쭈 쭈쭈 그냥 들어서 났을때 앞으로 갔으면 좋겠네 요정도면 앞발이 안 닿아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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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 쭈쭈쭈 쭈쭈 쭈쭈쭈 쭈쭈 ienna 쭈쭈싸발 쭈쭤떡 쭈쌅 어? 좋아요 쭈쭈 그때 했던 세팅이랑 리서트moort 뒤로 이번엔 이건 그러면 start 5위인데? 앞발만 잘 파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렇죠 어? 꼈나? 소리가 안나냐? 행운 박스 지우개 지우개 하나 달렸네요 지우개 깊숙이 좀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앞발만 깊숙이 아 밑에 박스 밑에 박스 밑에 아 어? DP 잡아! 지우개 보이죠? 아 앞발이 노는데 앞발이 잡고 박스를 찔러 뭐 사이로 파고 들어야지 잘거 같은데 더 깊이 아휴 5위 2위 아 이거밖에 하나도 없어? 요거부터 3위 1위 들어서 끌고 와 어? 왔어 왔어 가로로 딱 이렇게 요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이었어 어? 팔에 꽂아 아... 조금만 더 끌어오고 살짝 들면은 포터치해서 바로 넣는 다음에 됐어! 참지마! 참지마!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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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이 잡으면 되겠지 이거 아 아 아 안돼 아 좀만 더 끌어봐라 아 아 앞발이 저 타이에 안들어가 요거 사이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조금 부족해 아 저걸 왜 이렇게 만들어보는거야 끌어봐 아 아 하 이거 중요할거 없나 아 아 살짝 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끌어오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중간을 한번 노려볼까 아 좋았어 엉켰어 풀리지마 아 어 다시 다시 기회가 왔어 다시 기회가 아 다시 기회가 왔어요 제발 아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많이 왼쪽에서 쳐야 어 어 어 으 으 아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아 아 아 아 아 아 왔나 아 아 끌고와라 아 앞에 타입 더 들어가 타입 껴서 타입 껴서 아 아 아 아 넘어가 으 으 또 왼쪽 거는 회오리 치면 넘어갈 것 같은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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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이제 흔들흔들 거리면서 피해 으 으 으 으 아 으 끈줄 알았어 네 으 으 으 으 오 오 오우 쪘어 아 됐어 아 이런 걸기만 하면 끝나는 세팅 걸기만 하면 끝나는 세팅 자세 잡기가 좀 어렵긴 했어 아 이제 박스가 문젠데 아 이제 박스가 문젠데 박스 박스 어 어 아 아 아 아 박스 아 앞발터 앞발터 깊이 그렇지 꽉 잡았다 헬스로 잡았어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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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스 아 자파 자파 고리에 걸어서 뽑기 꺾였어 꺾였어 자파 고리에 걸어서 뽑으려고 했는데 꺾였는데 아 아 이게 알이 안들어간다 아니 꺾인 상태로 저기 걸으려고 꺾인 상태로 이게 망가치지 말았구요 하하하 우리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개 번외경기 한번 찍도록 가요 번외경기 테스트중인거 하나 있는데 아 아 아 아 뭐라 했죠 버라 버라 버투 프로 여기서 조금 애 먹었는데 요거 쉽게 뽑고 요거는 자세 만들기 자세만 딱 만들면 바로 나오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